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 모듈 어린 버터 오 깜짝이야. 와 비트 리듬 소울 그대로 그냥. 오늘 밤 말라고. 우리나라 댄스에 가기 신기하다 지금. 아니 아니 진짜 사람이 거기 꼈다는 게 아니고 그 공사로 인해 생이별을 한 남. 그 공사로 인해. 그 공사로 인해. 그 공사로 인해. 그 공사로 인해. 학교가 끝난 어른도. 할렐루야. 할렐루야. 그렇지. 심수는 여자 너무 좋아해요. 취향적용이라고 해야 되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